sanity. 마지막으로 우리 모래스 이 회 김가루 톡톡톡톡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소금은 오늘의 소금은 소금을 넣으세요 소금을 넣어서 저는 뼈에 담아서 씹히는 소스 마카롱 뼈는 무릎에 담아서 소스 담아서 마카롱 뼈는 마카롱 뼈는 마카롱 칼국수 오징어 콜라 이게 바로 흑미를 먹으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매운 맛은 재미가 많아요 저는 매운 맛이에요 매운 맛은 매운 맛이에요 매운 맛은 매운 맛이에요 오징어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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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쫄깃쫄깃 아삭아삭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아삭아삭 매콤한 맛 딸기맛 롱롱롱 한글자막 by 한효정